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의 남편과 아들이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인천시는 부평구에 사는 24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의 어머니인 60살 B씨는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C씨도 하루 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모 교회도 서울의 방문 판매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방역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1일 오후 5시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01명입니다.